한윤호 씨 어머니 되십니까? 네. 제가 윤호 엄마예요. 대체 무슨 일로. 그게 아드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. 네? 제 아들이 살아있다니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저희가 요양원에 있는 무연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요. 사랑의 집에 있는 이우진이라는 환자가 아무래도 한윤호 씨 같습니다. 네? 유진이라면 함께 가셔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? 저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. 어 도진아. 저희 어머니께서 공현수가 누군지 아셨어요. 벌써 그 집에도 다녀가셨습니다. 현수가 내 며느리라는 걸 그 사람이 알았다고? 그래 알았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. 아 사랑의 집이라고 하셨죠? 네 저도 거기는 가봤습니다만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 이만 돌아가 주시죠.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. 아 저기 아 아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